자 즐거운 봄날입니다. 여러가지 공연과 행사가 많으실 때죠? 어느 곳에선 주머니에만 넣고 가면 멋진 리듬 연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실전반주 주걱란타입니다. 두 달이면 누구나가 이론부터 실제 훈련까지 멋진 퍼포먼스를 펼칠 수 있는 우리 실전반주 주걱란타입니다. 자 뭐 여러가지 트로트로 맞춰서 여러가지 시험공연을 많이 보내드렸죠? 자 오늘은 좀 발랄한 우리 장윤정님의 노래 어머나라는 곡으로 무영같은 액션을 갖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머나 같이 한번 불러보세요. 자 이제는 좀 발랄한 우리 장윤정님의 노래 어머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는 좀 발랄한 우리 장윤정님의 노래 어머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트로트든 포크든 팝이든 그 노래의 특성을 살리고 또 예쁘고 정겨운 율동을 같이 맞춰서 보는 이들에게 음악 외에 또 시각적인 즐거움을 전해주는 우리 실전반주 주걱란타입니다. 자 무엇을 배우든지 이론부터 실제까지가 중요하고요. 자 항상 교육 성과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실전반주 가락연구회입니다. 자 2개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3시간 총 8번만 오십시오.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멋쟁이로 만들어드립니다. 자 실전반주 가락연구회에 어울림은 인천 계산동에 있고요. 자 궁금한 점 있으면 가차없이 전화주십시오. 자 가락에 관한 모든 것들 확실하게 여러분께 의문점을 해소드립니다. 010-3779-4761 박문수입니다.